3차 음 여기 처음 돌아 왔는데 엔려 reflecting 하! 오늘 결승자 mm beneficial 한국 euro 응원하러 왔는데 기계선에서 엠페이터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보러 와서 이볼게요! 다음에는 추천해서 여러분! 시즌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시즌에서는 후보커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멀리 순천까지 와서 순천 팬들 앞에서 경기한 게 정말 재미있었고요. 팬들 덕분에 멋진 경기했던 것 같아서 마무리 잘해서 좋습니다. MVP 대한민국의 인도영 선수입니다! 순천에 와서 경기를 했는데 순천 열기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뭔가 팬분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경기장에서 없던 힘까지 다시 다 나선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저희 남자 배구 더 많이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꼭 보답할 테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시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